가수 영탁 팬클럽에서는 새마을금고 모델 엔즈맨 영탁과 함께하는 365일 사랑의 이웃사랑 쌀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아티스트 영탁이 받은 따뜻한 사랑을 지역사회에 되돌려 주고자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진행된 3차 쌀 기부 릴레이는 영탁의 공식 행사 개최지인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관내의 이웃들과 함께 했다 그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예술계를 위해 개최된 제1회 광진예술제의 제1회 광진예술제 폐막 특별공연을 축하하며 서울시 광진구에 우리 쌀 365을 후원했다 영탁 팬클럽 측은 특히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은 가수 영탁이 실제 단연간 거주했던 지역이다라며 그의 음악적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든 동네이기에 함께 지냈던 이웃들을 향한 따뜻하고 돈독한 그의 마음이 더욱 잘 전해졌으리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엠즈맨 영탁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사랑의 쌀 나눔이 가수 영탁의 멋진 무대와 더불어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하고 따스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영탁 팬클럽은 아티스트 영탁과 함께 우리 사회의 선한 에너지와 행복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착한 팬덤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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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itizens